네 오늘 저희 네옴펀치의 데뷔곡인 울라이트가 나왔습니다. 네옴펀치 화이팅! 비하인드 화이팅! 워치업 네옴펀치! 안녕하세요 네옴펀치입니다. 네, 지금 네옴펀치가 쇼켓을 하고 있는데 음원차트에서 9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옴펀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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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웠어요. 근데 너무 잘하시니까 맞고 배워야 된다 이런 걸 깨달아서 발전하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.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고 정말 큰 영향이 미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네옴펀치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짠 하고 데뷔했습니다. 정말 열심히 열심히 더 노력하는 네옴펀치가 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반응! 데리고 마침부터 시작합니다. 판매하는 영향의 한정book 정의 Lin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